오늘 경기 이지승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세터도 없고 원래 하던 사람들 없어서 걱정 많이 했는데 첫 경기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 주장님이 생각하시는 MVP 한 번만 뽑아주세요 세터가 오늘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연습은 물론 했지만 한 번 정도 9번 김광균 얘가 제일 공이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팀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어제 저희 또 1위로프 하고 술 많이 먹고 왔거든요 근데 다들 안 놓고 와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경기에 이만한 각오 한마디 저희 첫 경기에서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